사랑은 영혼을 녹인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과의 강렬한 합의료의 욕구를 갖게 된다. 그는 상대의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으로 마구 파고 들어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에 취하게 된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상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머릿속으로 파도같이 밀려온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애인의 통통한 뺨, 애교 섞인 말투, 앙증맞는 몸짓,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채취를 그리워하고 어제의 데이트, 오늘 아침에 전화로 나누었던 미러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는 그녀 말고 누가 이런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행복은 무한히 계속될 것처럼 여겨진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의 복잡성에서 벗어나 존재의 단순성, 존재의 근본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연인의 달콤한 한마디 말과 한 번의 아름다운 미소에 나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실제로 몸의 물리적 변화를 가져온다. 연인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은 피 속으로 밀어닥치는 아드레날린의 분자로 변화된다. 사탕이나 사과라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던 심장이 사랑이라는 말에 격동한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만사의 의욕이 샘솟으며 표정이 밝아지고 피곤을 모른다. 사랑한다는 말은 물질로 변환되고 그 물질은 다시 우리를 구성한다. 연인들은 흔히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 경우란 없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말을 빌리면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랑의 실체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에 있다. 의식적 존재인 인간은 사랑도 의식적으로 한다. 겉보기의 사랑의 기쁨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의 기쁨은 라로시프코의 말처럼 펌프질에서 길어올리는 것도 자신이고 그물에 젖는 것도 자신이라는 말이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스스로 퍼올린 사람의 열정이 두 사람을 산화시키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무도회장에서 줄리엣을 처음 본 순간부터 로미오는 불같은 사랑의 열정을 느낀다. 몬터규가 출신인 로미오는 줄리엣이 자기 지방과 원수지간인 케플렛과에 따른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강렬한 사랑의 정념을 주체하지 못한다. 줄리엣의 사랑을 얻는데 성공한 로미오는 로런스 신부를 찾아가 비밀리에 성스러운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나 줄리엣의 부모가 페리스 백작과의 결혼 날짜를 잡자. 줄리엣은 로런스 신부를 찾아가 결혼을 막을 방법을 상의한다. 신부는 마시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독약을 주며 결혼식 전날 약을 마시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날 줄리엣이 깨어났을 때 로미오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것을 모르는 로미오는 줄리엣의 시체를 보고 오열한 뒤 자신을 찾아온 페리스 백작과 결투를 벌여 그를 죽인다. 그리고는 줄리엣의 영혼과 함께하기 위해 진짜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 그제야 깨어난 줄리엣 역시 로미오의 죽음에 절망하며 죽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두 사람은 빨리 죽었기 때문에 불꽃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죽지 않고 그처럼 첨예한 정념을 영원히 지속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두 주인공의 불같은 사랑에 정혈해 있다. 로미오는 줄리엣에 대한 정혈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폭주기관차처럼 쏟아낸다. 그 정혈이 두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죽음도 주었던 것이다. 로미오가 그처럼 끊임없이 사랑의 열정을 스스로 생산해내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초지일관불같은 열정이다. 그 열정은 살대방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 열정이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열정에서 깨어난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에 수긍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사랑 그 이상이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미칠 듯한 집착이었고 다칠 일은 배와 같았다. 사랑을 생물학적으로 환원하면 몸의 유전자가 우리를 번식이라는 덫에 빠뜨리려는 계략이다. 유전자가 그 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두뇌를 속여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부풀려진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다. 불교 철학자 김달진의 말을 밀리면 연인은 자기 연인을 그 이상으로 보거나 혹은 연인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인에게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나 행복감은 연인이 실제로 주는 미와 행복보다 항상 그 이상이거나 혹은 모르는 척 자기가 지어낸 연인에 대한 영상만을 즐기려는 욕망의 집합체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의 모든 언행에서 우연 대신 인연의 피련만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상황은 일종의 소설적인 요소를 띄게 된다. 영화와 드라마, 소설에서 사랑의 테마가 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 자체가 소설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상황, 감정, 행복만으로도 쉽게 부풀어오르는 사랑의 성격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용이하다. 만약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진실을 바라본다면 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사랑의 격정은 상대방의 어리석음, 비겁함, 천박함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상대방의 탐욕, 이기심, 공격욕심 등 가장 나쁜 단점 때문에 사랑이 더욱 격렬해진다. 상대방의 결점을 묻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사랑을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호하다. 왜냐하면 환상에 빠지지 않고 사랑에 빠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흔히 감정의 문제라고 하지만 감정은 환상과 구분되지 않는다. 파스칼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환상은 감정과 반대되지만 유사해서 사람들은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성이 기준을 자처하지만 이성은 어느 방향으로나 휘어진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반드시 자신을 속이거나 스스로 속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플라토는 향연에서 에로스는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그렇다고 추하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양자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은 유아기적 퇴행의 길을 통해 합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자아성장의 길을 통해 합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유아기의 어머니를 통해 가졌던 합일의 충만감을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한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 하나였고 태어나서도 한동안은 엄마와 하나였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엄마와 분리되고 유아기적 친밀성은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뜻밖에도 성인이 된 후 유아기적 친밀성을 다시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한다. 바로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이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아기야 하고 부르기도 하며 서로 아기 흉내를 낸다. 아기 목소리로 안아달라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이것은 분명 퇴행행위이지만 당사자들은 거기에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낀다. 연애 초기에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일시적 퇴행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한 모습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어떤 연인들은 유아기적 퇴행성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너무 달콤해서 좀처럼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아기를 흉내내는 것일 뿐 진짜로 아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이런 연인들은 성인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저급한 욕망을 상대에게 발산하는 것으로 사랑을 변모시킨다. 성장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나태함 상대에게 기생하려는 욕망 자신이 가진 불안과 공포의 짐을 상대에게 벗어던지려는 욕망 부하 권력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의 사랑 상대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삶는 사랑 굴절된 감정의 배출구로서의 사랑 상대를 완전히 자신의 내부에서 소멸시키려는 욕망이 거침없이 넝꿀처럼 뻗어서 영혼 전체를 잠식해간다. 안톤 체오프의 단편 귀여운 여인은 이러한 퇴행적인 사랑의 전형을 보여준다. 주인공 올렌카는 한시도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여인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사랑에 빠진다. 티없이 맑고 귀여운 그녀는 언제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녀는 말한다. 난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은 참 좋은 분이세요. 야외 극장 지배인과 결혼했을 때 그녀의 관심사는 온통 극장 공연 연극으로 가득 찬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녀는 연극에 대해 떠벌린다. 남편이 사업자 집이라도 비오는 날이면 롤렌카는 잠도 잘 수 없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었을 때 올렌카는 울부짖는다. 이 가엾고 불쌍한 올렌카를 두고 당신 혼자 어딜 간단 말이에요. 석 달 후 그녀는 이웃의 목재상과 사랑에 빠져 다시 결혼한다. 그녀의 관심사는 이제 목재가 된다. 내외는 깊은 사랑 속에서 말다툼 한 번 하지 않고 6년간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그 역시 죽고 장례식에서 그녀는 당신 없이 나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왜 통곡한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던 수의관과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수의관이 동료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그녀가 동물들에 대해 어설픈 장광서를 늘어놓자 수의관은 화를 낸다.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그러자 올렌카는 애원하듯 말한다. 그럼 난 무슨 말을 해야 좋아요? 올렌카는 우상숭배적 사랑의 전형이다. 그녀는 상대방을 최고해선 사랑빛 지복을 간직한 자로 숭배하고 그 안에서 자아를 소멸시킨다. 올렌카가 자신의 의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의존 욕구는 곧잘 당신 없인 나는 살 수 없다.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표현되어 깊은 사랑으로 착각된다. 의존 욕구를 가진 사람은 올렌카처럼 쉽게 사랑에 빠지는 특징을 갖는다. 자신의 의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누구든 좋기 때문이다. 우상숭배적 사랑과 짝을 이루는 퇴행적인 사랑은 자아도취형 사랑이다. 이런 유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일단 자기 것이 되면 자신의 기질, 행동방식, 사고방식 등을 넘겨주는데 집중한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외한 자신의 특성을 사랑한다.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갖고 있는 한 그는 상대방과 일체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나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독립성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의 분신으로만 존재하길 바란다. 만약 올렌카 같은 여인이 자아도취형 남성과 만난다면 두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이 두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관계에는 선택도 자유도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의 문제이다. 이외에도 시장형 사랑과 허영의 사랑이 있다. 시장형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베풀지만 그것은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준만큼 돌려빚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 수지 맞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진심으로 집착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애정은 차가운 적대감으로 돌변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좀 더 미묘한 성격을 띠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거래적 관계가 주된 인간관계인 현대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익을 챙겨줌으로써 관계를 돈독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그렇게 정서적 친밀함이 이익 중심으로 전환되다 보면 어느새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거래적 관계로 정착되어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현상은 친구관계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연인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일례로 부유한 남성과 미모가 뛰어난 여성은 서로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기 쉽다. 이처럼 연애에는 성장과의 욕구 못지않게 강한 타락의 욕구가 깊이 따리를 틀고 있다. 사랑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하면 심연으로 떨어지고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향락과 불안에 빠진다. 연인들은 사랑을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 감정은 절정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기 마련이고 잠시 붕괴되었던 자아 영역은 다시 자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런 후에도 사랑이 유지되고 영혼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 속에서 자신을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개성을 허용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두 사람은 따로 또같이 혹은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역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려면 반드시 내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결코 상대를 존중할 수 없다.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상대의 자유, 독립적인 행동, 의지, 생각을 허용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무력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 때문에 그를 비켜간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과 타인을 충분히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 사랑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아를 확장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랑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배움의 한 방식이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인식을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사랑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다. 사랑을 통한 인식의 확장은 책을 보거나 강연을 들음으로써 얻는 것 못지않게 효율적이고 강력하다. 사랑은 분명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고 또 그래야 한다. 스탕다른 연애로 내서 퐁드 배로와 대팡 부인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일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 걸 아마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소유의 강박관념으로 인해 증오와 불안 환희와 행복이 격렬하게 교차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존중하고 격려하는 사랑도 있다. 두 사람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의 결과일 것이다. 상대방을 약탈하고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행위가 열렬한 사랑으로 오해되어온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며 쾌락만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기반은 없을 것이다. 사랑은 두 사람만의 것도 아니다. 사랑에 보다 근원적인 의미에 대해 일본의 철학자 미키 기호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말하자면 그 사이에 있다.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사람 중 어느 쪽보다도 또 그 관계보다도 근원적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두 사람이 사랑할 때 생긴 제3의 것. 즉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일로서 자각된다. 사랑은 분명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위력은 두 사람을 초월한다. 현대인은 좀처럼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힘들다. 샹포르의 표현을 빌리면 열의 여덟은 슬픔으로 죽어가고 있다. 경쟁심과 적대감, 독점욕이 영혼을 지배함에 따라 사랑을 통해 서로의 자아를 확장시키기는커녕 그것을 축소시키는 경우도 흔하다.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 오히려 상대방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커진다. 사랑은 자주 애착 혹은 확대된 이기주의가 된다. 대중문화 산업은 왜곡된 사랑의 이미지를 양산해내고 있다. 대중문화 산업에 등장하는 로맨스는 성적 욕망과 진정한 사랑을 구별하지 않으며 퇴행적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랑이 진전될수록 연인들은 좀 더 미묘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한다. 욕망을 충족시키려 할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고 고립감을 없애주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자크라칸의 말을 빌리면 사랑에 빠진 두 연인은 갈망을 채워주기는커녕 점점 더 욕망의 회루 속으로 밀어넣어 두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연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상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일 뿐이다. 요구는 추상적이여. 욕구는 구체적인 것이기에 그 차액은 늘 남아 연인을 외로움에 떨게 하고 결핍에 시달리해야 하여 끝없이 욕망 속을 헤매게 한다. 사랑하면 할수록 욕망은 충족시킬 수 없는 족쇄가 되고 그로 인해 사랑을 위기로 몰아가게 된다. 그럴 때 연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샤르트르에 따르면 이 말은 성취될 수 없는 합의를 향한 호소이다. 연인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모두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바타유의 말을 빌리면 그 융합의 이미지 너머로 개인적 에고이즘이 고개를 쳐들면서 융합은 현실적으로 덧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굴러떨어지는 거대한 바위를 끊임없이 산정상으로 밀어올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형벌을 떠올리게 한다. 프로이트는 모든 본능적 욕구에 충분한 만족이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그는 성적 억압이 줄어들면 정신질환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본능적 욕구의 무한한 추구는 행복의 기초가 아닐 뿐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조차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한편의 성적 만족으로서의 사랑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고독의 피난처로서의 사랑이 있다. 두 가지 사랑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다.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인간이 대도시의 원자적 존재로 편입됨에 따라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립감은 극심하다. 개인적 고립을 뛰어넘어 외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로 탈출하려는 열망은 극대화되고 많은 하중이 남녀관계로 쏠린다. 사랑은 일시적으로 고립에서의 탈출을 허용해준다. 급속한 자기애방,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폭발적으로 퍼붓는 것. 그리고 자아의 급속한 붕괴에 따른 고독의 극적인 중단을 맛보기 위해 현대인들은 분투한다. 오늘날 사랑에 대한 찬송가가 널리 울려퍼지는 것은 사랑에 대한 순수한 추구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절박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사랑은 고립된 개인의 영혼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는 있지만 고립감과 절망감을 유발시키는 모든 사회적 하중을 견딜 만큼 강하지는 않다. 남녀관계에 집중된 사회적 하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그것은 친밀성의 과부와 나아가 친밀성 자체를 붕괴시킨다.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사랑이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 사랑이 퇴행의 길이 아니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그를 위해서는 개인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희망은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